어, 뭐야? 진짜 멋있다, 옥테일. 너무 멋있다. 진짜 화나다. 안녕하세요, TPM의 옥테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랑 살자. 당신을 살리려면 빨리 죽여, 마필. 나 사랑되네! 진짜 맨날 이런 애들만 보다가 눈이 막 시원하다. 우리 눈이 시원하다. 왜? 눈이 시원하다. 멋있다. 솔직히 말해서 우영이랑 안 친해? 왜요? 안 친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아니, 아까 인사할 때 약간 서먹서먹. 아니, 아니. 저는 우영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홍김동전 나간다고. 알고 있었구나. 나갔는데 이제. 근데 이제 뭐 진짜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단체 대화방에 태기현이 형이 홍김동전 얼마나 찍냐? 뭐 이랬는데 제가 답을 해야 되는데 민준이 형이 빡세대. 빡세대. 다른 멤버가 김재이 형이. 아니, 이게 무슨 복장이야? 제가 지금 KBS에서 이제 가슴이 뛴다라는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뱀파이어 역할. 아! 뱀파이어. 인간이 되려고 조박혀진 관짝에 들어가 있었는데 저 저구나 깨우가요! 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사랑이. 가슴 뛰는 사랑이 하고 싶어서. 가슴이 뛴다라는 드라마에 그 여주인공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누구예요? 누구? 원지안이라는 배우. 원지안 씨! 원지안 씨!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형, 설마 혼자 온 거 아니지? 들어오세요! 설마 혼자 온 거 아니지? 아, 좀 바보라고. 아무나 들어오세요, 그냥. 아무나 들어와 봐.